지난 경기 바이엘은 미넨이 승리했음에도 오히려 우승 확률이 떨어져 독일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다이어 합류 이후 미넨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고 평가하며 특히 김민재 유무에 따른 미넨의 수비 조직력 차이가 뚜렷하며 이는 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다이어로 인해 미넨은 경기 시작 11분 만에 실점하는 참새가 벌어졌는데요. 다이어는 공중볼 경합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해당 골은 다행히 오프사이드로 선언되며 취소되었으나 다이어로 인한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역습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리우트는 전력질주의 상대와 거리를 좁히는 반면 다이어는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 상대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을 노려 방어하려다 실패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다이어는 대부분의 수비 상황에서 손을 높이 들며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적극적으로 수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로 인해 미넨은 연속으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노이어 키퍼의 페널티킥 선방이 없었다면 미넨은 최소 무승부 혹은 패배했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후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노이어 키퍼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노이어의 짜증난 표정이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노이어는 다이어에게 손짓으로 수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다이어는 당당한 모습으로 호텅치는 모습을 보여 독일 축고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날 자세한 경기 내용과 독일 현지에서 전해지는 다이어에 관한 소식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엘은 미네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핵심 센터백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상황 또 다른 센터백 우파메카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라이트백 자원인 키미이와 라이머도 부상으로 6주 결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결국 다이어가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아우쿠스부르크 원정 경기 바이엘은 미넨이 점유율에서 6대4로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슈팅 횟수는 아우쿠스부르크가 미넨보다 더 많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경기 미넨의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해 볼 점유시간만 높을 뿐 불필요한 패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점유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팀이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한 것은 이날 미넨의 수비가 평소보다 훨씬 불안정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초반부터 미넨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방부터 전방으로 동료들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전진해 나가는 빌드업이 다이어 한 사람으로 인해 평소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이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키퍼에게 백패스를 선택할 때가 많았고 결국 보다 못한 미넨 선수들은 빌드업 과정에서 다이어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패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후방 빌드업은 사실상 더리우트 혼자 담당해야만 했고 노이어는 다이어에게 전방으로 패스하라고 손짓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반 11분 이하구의 측면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이때 다이어는 데미로비치를 마크하고 있었고 공중골 경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이어는 점프하지 않았고 결국 미넨의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다이어의 적극적이지 않은 수비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어가 경합에서 패배해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저 지켜보며 수비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득점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으나 미넨은 경기 시작부터 다이어라는 수비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는데요. 전반 15분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은바부의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향합니다. 다이어는 발로 받아보지만 불안한 볼처리로 인해 공은 높이 뜨고 말았고 오히려 데미로비치에게 절호의 헤딩 기회를 제공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더리우트가 다이어의 실책을 커버했고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 더리우트는 김민재와 함께 뛸 때와 비교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평소 후방에서 수비 조율을 하며 여유롭고 안정적인 수비를 담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번 경기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다이어를 대신해 전방으로 튀어나가 볼을 커트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전반 34분 아웃국의 역습 상황 이번에도 다이어는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를 밀착해서 방어하고 있는 더리우트와 달리 다이어는 넓게 공간을 벌린 채 공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 바르가스를 주시하며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기 상황을 감지한 더리우트는 빠르게 박스 안으로 달려갔고 공을 걷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이어는 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투엘 감독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 역시 다이어의 방관형 수비를 비판하며 토트넘에서도 주전 경쟁에 밀렸던 다이어가 어떻게 미넨에서 선발 출전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반 51분경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도 아우구스 브루크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 다이어는 자신의 마크맨이었던 데미로비치를 놓치며 그가 자유롭게 점프하게 놔뒀고 결국 미넨은 실점하고 맙니다. 후반 77분 아우구스 브루크가 좋은 역습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이어가 있는 공간만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분명 다이어가 더리우트보다 훨씬 앞서 수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리우트가 그를 따라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어는 당연히 상대의 패스를 저지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비스가 빠르게 나서 다이어의 실수를 커버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렇듯 이번 경기 더리우트와 데이비스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뛰어야 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지켜야 했고 경기 내내 다이어에 실수를 커버하기 바빴던 것이죠. 실제로 다이어에 두드러진 존재감은 미넨 선수들 전원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미넨 선수들이 받은 경고수만 봐도 그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넨의 수비를 담당했던 7명의 선수 중 무려 5명이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이어가 팀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이는 다이어의 수비적 약점이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반면 김민재가 출전한 경기들을 살펴보면 미넨 선수들이 경고를 받는 상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김민재의 안정적인 수비 덕분에 미넨 선수들은 굳이 불필요한 반칙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고 횟수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다이어의 반관용 수비는 미넨 선수들 전원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아주 작은 위협에도 불안해하며 결국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반칙으로 끊게 된다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즉 다이어 한 명으로 인해 팀의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고 미넨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어 반칙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바이엘은 미넨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노이어의 엄청난 선방이 없었다면 미넨은 무승부 혹은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보다 못한 노이어는 팀의 주장으로서 다이어에게 수비 지시를 내릴 때가 많았는데 놀랍게도 다이어는 주장을 향해 큰 소리로 뭐가 문제냐는 듯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노이어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고 독일 축구 전문가들은 다이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이적 시장 미넨의 다이어 영입에 대해 실력이 아닌 인맥에 기반한 결정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체 왜 케인은 다이어 같은 선수를 데려와 팀에 패를 끼치고 있느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한편 수많은 미넨 팬들은 하루빨리 김민재가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넨 선수들 역시 평소 김민재와 늘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보니 김민재의 복귀가 팀 내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